예정 중고나는 1m 단계, 원격 정도로 유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2024년 세계노동절 경남 대회를 금속노조 로템지혜의 문 앞에 동지들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.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민중의뢰는 양이동 열차의 유서를 남독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연동, 무, 년 연동, 무, 년 열사해! 열원니다! 윤석열 장군 끝장내려! 열사해! 형ont이다! 윤석열 장군 끝장내려! 열사 정신대전не! 열사! 비켓을 뒤집어서 하얀 면이 무대를 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 또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.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.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. 노동권을 보장하라. 열사 정신 개성. 열사. 고맙습니다.